올해 남자 아이돌 라이징스타입니다. 네, 어서오세요. 와, 템페스트 입장하시는데 굉장히 단상이 화사해지는 것 같습니다. 중앙에 서주시길 바라고요. 네, 정면 먼저 봐주시겠습니다. 약간 모여서 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정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모여서, 조금만 더 모여서 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른쪽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왼쪽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왼쪽 모든 멤버분들께서 다 나올 수 있도록 왼쪽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정면 한 번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정면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왼쪽이요. 네, 왼쪽. 네, 약간 사선으로 서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. 왼쪽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조금 뒤로 갈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번에는 꽃다발과 또 트로피를 들고 한 번 더 사진 촬영하겠습니다. 모든 멤버분들께서 다 나오실 수 있도록 반보만 뒤쪽에 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정면 한 번 부탁드릴게요. 중앙에 있는 카메라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정면 부탁드립니다. 오른쪽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른쪽. 네, 왼쪽 부탁드립니다. 왼쪽 한 번 더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하트 한 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정면에도 한 번 하트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정면에 향해서도 하트 한 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기다리고 계셔서 오른쪽도 한 번만 봐주시면 하트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템페스트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의 신인 남자 아이돌, 올해 수상의 기업으로 우리는 바이딩스타 등으로 선명이 되셨는데요. 그래서 너무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한 번 더 드릴게요. 네,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둘 셋! 네, 이츠희! 안녕하세요. 템페스트입니다. 네,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또 올해 브랜드 대상에서 라이징스타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. 또 이 상이 우리 아이분들의 투표로 직접 받은 상이라고 해서 더 감회가 새롭고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분들께 늘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유해와 식구분들께도 늘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템페스트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템페스트는 항상 한계를 부시고 더 다양한 장르와 더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분들께 좋은 영감을 드리고 싶은 게 목표인데요.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템페스트가 좀 더 강하고 강렬한 힙합의 느낌으로 더 좋은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 네, 조금 더 강력해진 한 말씀 더. 맞아요. 네, 그리고 저희가 9월 20일에 이제 또 첫 번째 싱글을 발매해서 또 음악 활동을 시작하는데요. 네,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조금 더 강력해진 템페스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20223 올해의 브랜드 대상, 화이팅! 올해의 브랜드 대상 화이팅! 하나, 둘, 셋! 올해의 브랜드 대상 화이팅!